오늘은 된장찌개, 우리의 전통장 요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전통음식 문화된장찌개는 오랜 역사에 걸맞게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된장의 주재료는 콩으로 한국인들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된장으로 만든 찌개를 파는 식당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도시와 시골을 불문하고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된장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식당은 없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대신 김치찌개를 파는 곳은 있습니다. 한때는 직장인들이 꼽은 점심 메뉴 중 1위였던 것을 알고 계실까요? 현재는 김치찌개에 그 자리를 내줬지만 저력 있는 메뉴였던 것이죠. 직장인들이 꼽는 메뉴에서 점점 뒤로 밀리는 이유는 현대인의 입맛 변화와 함께 음식 소비 패턴의 변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다양한 외식 옵션 가운데 전통장 요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드물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 1위로 꼽았던 중 장년층도 은퇴를 하며 된장찌개는 점차 외식 메뉴에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반집도 현재는 찾기 어려워졌는데요. 만약 찾게 되었다면 된장국이나 찌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선이나 제육볶음이 주메뉴라면 된장국이나 찌개는 곁다리로 그 맛이 단조롭기 일수입니다. 진한 맛의 집 된장으로 끓인 찌개가 그리워질 때면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나오는 찌개가 유일한 대안이지 싶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먹고 난 뒤에야 비로소 맛볼 수 있어. 단일 메뉴가 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된장찌개 집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었는데 요즘은 대도시에서 더 찾기 쉬워졌습니다. 사회적 환경이 바뀐 것에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골 지역은 대체로 중장년층이 주 고객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년층들은 집에서 자주 먹는 된장을 굳이 외식으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가 감소한 시골에서는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전통장을 요리하는 찌개 집보다는 고깃집이나 횟집, 피자나 다른 신 메뉴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식당의 감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입맛 차이가 커지면서 전통장, 요리와 같은 음식의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담근장의 깊은 맛이 당연했지만 현재는 장 제조의 산업화로 대량으로 생산한 된장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된장찌개 특유의 구수한 맛과 감칠맛이 사라진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통장 요리는 한국인에게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던 따뜻한 한 그릇의 의미는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가고 있습니다. 장 담근은 과정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을 배우고 실습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젊은 세대는 장 담근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문화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집 된장으로 정성스럽게 끓여주시던 찌개는 어린 시절의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을 공유하기 어려운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전통 요리의 소멸 현상은 우리 문화의 일부분이 소실되고 있다는 경고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전통 음식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식사 선택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이 함께 소실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된장찌개를 잊지 않고 찾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며 이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은 오랜 역사와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순창에서 벌이는 지역 특색에 맞는 전통장 축제를 열어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러한 축제들이 많이 줄어 전통을 지키는데 위기의식이 느껴지는데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통장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 지역에 기여하는 축제들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해남군의 미남축제에서는 종갓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요리, 닭장 떡국을 소개하고 이순신의 장요리를 테마로 껌고기찜을 선보입니다. 이외에도 14개 마을에서 전통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음식 등이 소개됩니다. 이러한 전통 요리들은 관람객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MZ세대와 같은 젊은 소비자들이 전통 음식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고추장이나 간장 키트를 만들어 팔거나 재료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도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전통장을 맛보고 만들어보는 것을 넘어 제품을 이용한 즉석 찌개 창업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현재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 사람들이 요구하는 전문 지식을 쌓아 창업을 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된장찌개는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지만 진짜 맛을 찾기 힘든 왜곡된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그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